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토토가가 90년대 가요의 부활을 이끌고 있습니다. 90년대 가수들이 포털사이트의 메인을 장식하고 그들의 음악이 음원사이트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죠.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은 그중에서도 특히 인기가 많은데요. 잘못된 만남은 김건모의 1995년 3집 타이틀곡으로 90년대 댄스 가요의 새로운 지평을 연 곡이었습니다. 특히 판매량이 늘 회자되곤 했죠. 총 280만 장, 단일 앨범이 200만 장을 돌파한 것도 이때가 처음이었고 결국은 한국 기네스북 기록을 세우면서 여전히 그 기록이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의 잘못된 만남은 판매량으로 한동안 화제의 중심에 섰는데요. 당시 기사들을 찾아보면 예약 주문량만 130만 장에 달했다고 하고요. 발매 44일 만에 200만 장 돌파, 하루에 4만 3천 장씩 팔려나가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가요계를 석권했습니다. 하루에 4만 장이라니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치인데요. 그렇게 음반이 잘 팔리던 시절이니까 가요 관계자들이 그 시절을 그렇게 그리워하는 것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음악은 김건모의 잘못된 만남 듣겠습니다. 토토가의 앵콜 전 마지막 무대를 장식한 곡이었죠. 광명력의 가치를 바로 앞에서 누려라.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이케아, 코스트코,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바로 앞. 풍부한 유동인과 상업지구 가치까지. 바로 앞에서 누리는 광명력 슈퍼 프리미엄. 효성 해링턴 타워 더 퍼스트. 문의 1899-7087. 김인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으로 본 올해 정부의 경제 운영 방안입니다.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정 운영 구상 계획을 밝혔죠. 무엇보다 가장 큰 이야기는 경제 살리기에 모아졌습니다. 모두 발언해서 경제라는 단어를 세어보니까 무려 42차례나 언급이 됐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한 두 배 정도가 되는 그런 횟수였고요. 전체 언급에도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경제라는 단어였습니다.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의 3년 차 국정 운영 구상 계획 가운데 경제 부분을 저희는 깊이 있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나대 국제통상학부 교수이시고요. 지금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이신 현정택 부의장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부의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구상 계획을 잘 들어봤는데요. 언제보다도 경제에 아주 많은 그런 주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경제에 집중한 이유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어요? 네, 지난해 2월에 대통령께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 국민경제자문회의하고도 회의를 했댔는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라는 게 통일까지 들어가는 한 10개항에 어떻게 보면 이 정부의 종합계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옛날 기억에 보면 아주 과거 정부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또 그 뒤에도 로드맨 이런 거 쭉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부의 종합계획은 한마디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다. 그런데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작년에 출범을 했고 금년에 이걸 꼭 이뤄내야 되는 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이 총선거가 있거든요. 아시는 대로. 그리고 그 계획의 중요한 내용이 금년에 그렇기 때문에 구조적인 계획, 특히 선거가 있는 내년에는 이제 구조계획이라는 게 상당히 어렵고 그러니까 구조적인 계획을 이뤄내려면 금년에 이뤄내고 그래서 회견에도 아마 그 내용이 상당히 들어있고요. 경기순환적, 사이클적인 거는 아닌 말로 금년에 못하고 내년에 자꾸 좋아지면 내년에 삽는다고 또 5년 뒤에 좋아지면 하면 되는데 혁신계획을 내놓으면서 이제 구조계획에 방청을 두고 그게 금년이 아주 적기다. 그래서 골든타임이라는 말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골든타임 혁신, 오늘은 혁파라는 단어까지는 안 쓰인 것 같기는 한데 구조를 바꾸는데 정말 집중하고 있다는 느낌은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3개년 계획, 경제혁신 3개년 계획대로 구조를 개혁하고 또 그 결과로 경기를 활성화하고 하면 좋겠는데요. 지금 사이클상으로도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올해는 되게 어려운 해일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경제 성적을 다 못 맞출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부의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부가 아마 3.8% 정도 이렇게 얘기한 것 같고요. KGI 같은 데는 3.5%도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얘기하신 대로 어려운 여건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실 3.5나 3.8이나 이게 옛날에 4, 5% 되는 아니고요. 그런데 그러면 사실은 그 두 개 차이는 없는데 그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느냐. 세계 경제가 지금 IMF나 OECD가 낸 세계 평균 성장률이 3.8, 3.7이니까 그 수준하고는 비슷한 건데 이게 어려운 여건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너무 어렵다 어렵다 하는 얘기보다도 저는 예를 들면 또 이제 호재도 있다 하는 것은 반드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호재로 어떤 것들을 들어주시겠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유가인데 유가에 대해서 또 언론 같은 데서도 어떤 걱정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쉽게 그냥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우리나라가 원유 수입한 게 10억 배럴입니다. 크게 보면 10억 배럴이고 그걸 또 작년에 거의 평균이 99불 그렇게 되니까 평균 따지면 100불이고요. 그래서 원유 수입하는 데만 1,000억 불을 썼거든요. 그 1,000억 불을 썼는데 그게 100불이 50불 되면 지금 50불 아래도 떨어져 있으니까 500억 불만 내면 필요한 원유를 수입할 수 있다는 건데 이 돈이 얼마나 큰 돈이냐면 지난해 우리가 자동차 정말 우리의 대표적인 수출품인데 자동차 다 팔아서 수출한 액수가 500억 불이 안 됩니다. 480억 불. 그러니까 만약 이 상태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지만 작년하고 올해 지금 현재 유가만 비교하면 그냥 같은 양의 필요한 기름을 수입하는데 작년에 자동차 전부 팔았던 거 그 돈 안 들고도 쓸 수 있다니까 예를 들면 이런 측면 또 금리 얘기도 하고 환율 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런 또 긍정적인 측면도 함께 보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는 게 이득을 보는 게 되네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일본, 미국, 유럽, 중국 이렇게 우리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나라가 대부분 수요 쪽에 이게 저게 많은 나라거든요. 그런 나라들이 만약 유가가 계속 안정만 된다면 물론 불확실성이 있겠지만 안정만 된다면 다 도움을 받는 거니까 그것도 간접적으로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례적으로 대통령께서 디플레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물가가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디플레이션으로까지는 안 갈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부의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 말씀하신 배경이 기자가 저성장 저물가로 일본처럼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당연하게 대통령이라면 저도 그렇게 된다고 답변할 수는 없는 거고요. 어떻게든 안 되게 말들도록 이런 정책을 취하겠다. 또 국민들도 이렇게 동참을 해달라. 그래서 구조개혁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디플레이션이 아직 아닌 건 사실인데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이거를 정책을 다루는 금융통화원영위원회 이런 데 고민은 하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정책 또는 금통위원들 한국은행의 기본적인 여태까지의 발상들은 물가 안정, 인플레이션을 막는다 하는 거에 대한 이 아주 우선순위 이게 고착이 돼 있어요. 금융위기 이전까지요. 그리고 국민들의, 우선 국민들의 의견이 방향이 돼 있어요. 제가 엊그저께 어디 방송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의뢰하듯이 방청석에서 주부 걱정은 되시겠죠.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물가가 너무 올라갔으니까 죽겠으니까 좀 내려달라고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물가가 내려가게 되면 경제가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디플레이는 약도 없다고 해서요. 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동산값의 문제 자체도 사실은 전세대란 뭐 이러는 것도 집값이 안 오른다 하는 생각을 국민들이 너무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작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생산자 물가는 작년에 0% 미만입니다. 소비자 물가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1%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좀 통화정책당국에서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금리, 기준금리 인하하는 것도 그 기자가 물어봤을 때 선생님께서는 완곡하게 답변을 했지만 그래서 통화당국이 정말로 좀 심각하게 인식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금리 내려서 경기가 살고 디플레도 맞고 하는 게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평가도 있잖아요. 경기가 사는 거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지만 일본의 경우도 그게 이제 그런저런 너무 많은 걱정이 많았기 때문에 주춤주춤하다가 디플레이에 빠져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디플레이에 빠져들어가면 태어날 수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없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는 한 번도 경험을 안 했지만 그러니까 아까 경기 쓰는 거하고 전혀 별개로 디플레이션 구조로 들어가지 않게 하는 거. 디플레이션 구조라는 거는 물가가 내려가지 않게 하는 거고 그건 기본적으로 돈이 하여튼 많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 그래서 이제 아베가 돈을 아베 총리께서 돈을 두 배로 부르겠다 하겠다 하는 건데 그게 한 20년을 허성세월하고서 할 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훨씬 어려우니까. 정부당국에서 이렇게 발언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냥 디플레 우려 없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사실 심각성을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단진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나라가 이제 지금 일본같이 그냥 완전히 발등의 도불이 아니라 불 속에 있으니까 이게 뭐 정부하고 중앙은행하고 뭐 이런 거를 이런저런 체면을 따질 그런 계좌가 아니어서 그냥 아베 총리가 중앙은행 보고 돈 두 배로 찍어라 그러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소위 선진국이라고 또는 우리도 이제 그런 대열에서는 이거는 정부는 재정의 몫이고 통화정책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이쪽 몫이니까 사실은 저는 그래도 조금 빠져나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고 정부 당국자가 얘기하는 게 좀 그런 좀 미묘한 문제가 있어서 아마 얘기하기를 하시네요. 그리고 뭐 부의자님도 지금 강조하시고 또 강조를 했지만 올해는 구조개혁을 해야지 되는 골든타임이거든요. 대통령께서 얘기를 하신 연금, 노동, 공공기관, 금융 이렇게 4대 분야를 강력하게 구조개혁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중에서 일단 좀 여쭙고 싶은 게 공공부분,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개혁이라고 하면 공무원연금 개혁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걸 4월까지는 꼭 처리해달라, 처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참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쉽지 않고 설득도 해야 되겠지만 우선 이 국민들도 실상을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 그 이제 해당자는 한 100만 명이고요. 이분들이 이제 지금 연금 받는 거는 월 220만 원을 받거든요. 국민연금은 2천만 명. 전부 이 가족 합치면 다죠. 대다시 국민들이. 가입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건 80만 원이에요. 많은 차이가 납니다. 여러 가지 계산이 있고 신문이나 자료 같은 데서 불이익 금액이 다르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가지고 올해 회사에 처음 들어가서 국민연금 받는 사람 보고 너 공무원연금 똑같은 거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할래 그러면 누구든지 가입할라 그러거든요.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아까 구조하에서 80만 원 연금 받는 국민연금 받는 전 국민들이 공무원연금에 오늘 회견에도 얘기했지만 세금으로 금년에 3조를 넣는다. 이거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3조를 80만 원 받는 사람이 220만 원 받는 사람들의 노후 복지를 위해서 세금으로 3조를 쓴다. 이거는 어떻게든가 고쳐가야 되고요. 공무원연금 뿐만 아니라 공기업은 더합니다. 공기업은 지금 우리나라 정부 재정은 좀 괜찮지만 공기업 부채를 합치면 GDP가 90%, 10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엄청내죠. 그런데 이런 공기업도 금방 말씀하신 대로 반발이나 설득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는 사실 한 게 적자 비율을 부채 비율을 220에서 200으로 고쳐라. 조금 고치고 복립이 2천억 원 줄여라 하는데 2천억 원이라는 게 공기업 전체 예산에 비하면 수십조 중에서 정말 아주 부스러기 같은 부분이니까 이걸 제대로 하려면 말씀은 중복기능 통합 이렇게 해야 된다는데 사실은 안 되는 회사는 문 닫고요. 민간에 넘겨서 옮기고 이런 식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부의장님 이런 개혁이요. 점진적으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판단이 된 거죠? 그리고 시기가 급하고. 예를 들어서 아까 연금도 금년에 3조고 조금만 지나면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세금으로 10조씩 갖다가 아까 그런 후생을 위해서 100만 명에 채택을 줘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빠를수록 좋습니다. 다급한 문제라고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시장에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얘기가 다시 한 번 나와서 이 노사의 상생,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의 종합대책의 도출을 다시 한 번 확인을 했는데 이건 역시 쉽지 않아요. 이 부분은 노사 간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과의 문제도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도 있는데 이중구조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대기업에 노조가 있는 대기업은 월 400만 원을 받고 중소기업 무노조는 140만 원. 아주 상당한 격차가 있는데 이제 이 문제가 어렵게 느껴진 것 같아요. 또 더 중요한 건 아까 대부분의 대기업 또는 윤호조 이런 데는 사대보험. 이게 훨씬 더 중요한데 이거는 사실은 대개 가입하고 있거든요. 95%, 100%. 한편 다른 쪽에서는 절반 정도밖에 가입 못하고 이런 이중구조가 처해 있는 게 아주 현실인데 이 문제가 어려운 게 이쪽 못 받는 쪽 입장에서는 정부가 조금만 도와주면 지금 대기업 윤호조가 하는 것처럼 4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또는 그런 직장에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사실은 속으로 좀 깔려 있는 거거든요. 있죠. 최근에 장글에 뭐 이런 얘기도. 이게 이제 인기를 끄는 거는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그쪽으로 아까 얘기한 좋은 직장에서 좋은 월급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 중간에 선상 그래서 그걸 유연 안전성이라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고용에 좀 유연성이 발휘되고 그다음에 안전성 아까 사회보장제도 같은 것도 이렇게 가는 그런 체제로 고쳐져야 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임금체계가 이게 뭐 10년, 20년 오래 근무할수록 그냥 최대는 한 300% 가까이 신입사업원에 비해서 많은데 이런 체제를 그냥 그대로 놔두고서는 지금 모든 사람을 다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가진 쪽에서는 조금 나눠야 되네요. 네. 임금이 좀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그다음에 좀 낮아진다는가 임금체계가 고쳐져야 되는데 한쪽에서는 고령화에 따라서 정년을 연장해야 하니까 아주 좋은 추세인데 그럼 정년을 연장하는 거는 내가 좋은 떡이니까 바꿔. 임금은 그냥 지금 최대로 더 올라간다. 그럼 그건 성립할 수 없는 체제거든요. 그렇네요. 알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경제 살리는데 힘을 모아야지 된다는 것이 더 다급하게 들리네요. 잘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현정태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토마토가 그렇게 좋다길래 인터넷 검색을 해봤어요. 어머 근데 토마토 진짜 좋아. 회식 많은 우리 대리운전 고객님 특히 남자 고객님. 홍재동 김수미 강력 추천이 와요. 좌우루 정렬 좌우루 정렬 2588 2588 토마토 좋네 토마토 좋아 2588 2588 최근 소비자들 사이에서 연비와 정숙성이 탁월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6km 복합연비. 그랜저 하이브리드에 프리미엄을 더해 더욱 좋아졌다. 또 하나의 그랜저. 2015 그랜저 하이브리드 출시.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생생경제 3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창업 컨설팅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대표적인 규제로 언급이 됐었죠. 수도권 규제 얘기를 한번 해보겠고요. 창업 컨설팅에서는 올해 어떤 창업 아이템이 좋을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보는 법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 있으면 문자 주세요. 짧은 건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오물정의 0945번. 또 YTN 라디오의 앱 예스나 웹사이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아 구제역이요? 그 소독으로 해결된다던데? 아니죠. 농가의 방역은 기본, 구제역 발생지 방문자제 같은 국민 모두의 엽조가 필요합니다. 백신은 백신이 있어야지. 무엇보다 올바른 예방접종이 필요하겠죠. 백신은 얼지 않게 주사는 가축 종류에 맞게 주사기 하나로 5마리 이상 접종은 절대 안 돼요. 특히 출하식이 돼지와 분만전 어미 돼지에도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하세요. 구제역 올바른 백신 접종과 철저한 소독으로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이상 증상 신고번호 1588-4060 농림축산식품부.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가.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피자. 가격이냐 맛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광수씨. 피자 옷에선 둘 다 포기하지 마세요. 크랩시림프 포테이토 소시지. 치즈 치즈 과일리 불고기. 5천만이 사랑하는 토핑만 올려 더 맛있는 피자. 두 판 주문 시 한 판 9,900원. 피자 옷.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막막하기만 한 창업. 생생경제에서 맞춤형으로 컨설팅을 해드립니다. 양떼이가 시작된 지 벌써 열흘이 넘게 지났죠. 어려움 속에서 올해도 어떤 방법으로든 창업시장을 녹화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역시 어떤 아이템이냐겠죠. 그래서 오늘은 창업시장의 아이템을 보는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드 비즈니스의 김상훈 대표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네. 창업시장에 올해도 들어가실 분들 많이 있을 거고요. 아이템이나 브랜드 이런 게 가장 큰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사실은 요즘 뭐 아이템을 고민하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 1,500만 직장인 직장을 다닐 때부터 과연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면 무슨 사업을 할까. 이런 아이템을 고민하신 분들 정말 많고요. 문제는 사실은 창업시장에서 본다면 그러면 이렇게 신중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심지어는 아이템 찾아 3만리 이런 얘기가 있듯이 아이템 찾아 3만리요? 네. 정말 아이템 어떤 아이템 빅 아이템 참 많이 이렇게 찾아다니는데요. 시장에서 본다면 그럼 과연 이렇게 창업사들이 아이템을 결정하는 게 과연 창업시장 성패에 미치는 영향이 몇 프로 정도 될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이템이 성패를 좌우하는 몇 퍼센트 정도의 영향력을 미치나요? 사실은 관련학과의 한 박사 논문 정도 되는 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템의 결정력 여하에 따라서 창업 성패에 미치는 영향은 한 20, 30% 수준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적지 않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아이템 하나 잘 잡으면 이건 뭐 90% 이상은 성공한다. 이런 분들도 많은데 사실은 아이템 하나 결정했다고 바로 성공으로 직행하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좀 오늘 저희한테 요즘 많이 질문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가 요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으로 창업하려고 합니다. 제가 고기를 좋아하니까 고깃집을 창업하고 싶습니다. 제가 뭐 이를테면 커피를 좋아하니까 커피집을 창업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좀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이 꼭 시장의 눈높이와 꼭 이렇게 맞는 건 아니다. 즉,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인테리어를 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방향으로 인테리어를 해도 되지만 우리 가게 인테리어를 할 때는 고객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식사를 꾸며야 되듯이 이런 아이템도 어떻게 보면 요즘 시장의 눈높이 소비자들이 원하는 이런 결정적인 아이템이 어느 부분인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아이템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항상 창업시장도 그렇고 어떤 걸 소개를 해드릴 때 딜레마에 빠지는 게요. 이게 요즘 뜨고 있습니다. 이 창업 아이템이 유망합니다라고 할 때는 이미 성황리에 진행이 돼서 레드오션이 돼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어떻게 갈라내는지 그거 분배할 법도 상당히 좀 뭐랄까 궁금해요. 맞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뜬다. 요즘 전망 좋은 아이템, 유망 아이템, 다시 말해서 창업자 입장에서 그렇다면 좋은 아이템은 도대체 어떤 아이템일까 이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저는 좋은 아이템, 나쁜 아이템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창업자 중심으로 본다면 사실 좋은 아이템이라고 한다면 모든 아이템마다 투자 대비 안정적인 수익성이 검증된 아이템이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남북에 깨끗하고 그럴싸하고 요즘 많이 생기고 해봐야 개별 창업자 입장에서 내가 창업해서 과연 향후 지속가능성, 즉 1년 이내, 2년 이내에 어느 정도의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이런 부분 상당히 중요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요즘 사실은 단명하는 아이템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어떤 게 뜬다 그러면 이미 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럴 정도로 브랜드에 따라서는 1년을 버티지 못하고 간판을 내린 아이템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 내에 백호점 달성 이런 카피를 걸고 영업하는 브랜드들도 있더라고요. 뭐냐면 어떻게 보면 단기간 내에 많이 오픈했다는 얘기인데 경제는 너무 심해지잖아요. 이런 아이템은 단기간 내에 또 문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이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사업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도 오래 살아남는 아이템이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템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랫동안 살아남는 아이템. 그러면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나쁜 아이템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번질을 하고 열심히 영업해도 창업자 입장에서 별로 손에 쥐는 게 없는 아이템. 즉 투자금액 대비 수익성이 저조한 아이템이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열심히 하는데 원가 비율이 50%가 넘는 이런 음식점 아이템들 정말 많고요. 어떻게 보면 또 임차료 같은 것도 너무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20% 아니면 10%도 안 되는 아이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창업자 입장에서 과연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아이템에 따라서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있는 시각도 있겠고요. 운영자의 편의성 측면에서는 특히 심야에 영업한 아이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창업자 입장에서는 밤에 영업을 하다 보니까 자녀교육 측면에서 상당히 좀 쉽지 않다. 이런 차원에서는 아무래도 편의성이 떨어진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즉 어떻게 보면 좀 단명하는 아이템, 1, 2년도 못 버틴 아이템 이런 아이템이 어떻게 보면 나쁜 아이템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지속가능성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뜨고 있는 거라면 이미 지고 있는 거일 수도 있으니까 해외 아이템 중에서 좀 굉장히 눈에 띈다. 이런 게 있으면 한번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요즘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또 해외 출장 많이 가시고 이러기 때문에 유럽에서 어떤 아이템 뜨고 있는데 이 아이템을 한국 시장에 가져오면 어떨까. 이런 문의를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는데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외국에서 뜨는 아이템이 한국 상권에서도 반드시 호황을 누릴 수 있다.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월마트라든지 프랑스의 까루프 같은 이런 막강한 브랜드들도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장렬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런 사례도 이미 있었고요.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랑 좀 문화가 비슷하니까 그거 들여오면 잘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다른 저쪽 유럽이라든지 이런 미국, 남미 이런 쪽 아이템보다는 상대적으로 일본 아이템 같은 경우가 한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구현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본 아이템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실패하고 간 아이템도 많습니다. 이를테면 일본인들의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한국의 김밥집이나 김치찌개 정도 되는 볼륨이 일본에서는 덮밥 브랜드 아닙니까. 덮밥 브랜드 중에서 아주 유명했던 요시노야 같은 브랜드도 사실 90년대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실패하고 나갔고요. 일본의 오코노미아키 브랜드 같은 경우도 오코노미아키 전문점으로 출점을 했습니다만 오래 버티지 못하고 바로 나갔습니다. 하물며 유럽 터키의 케밥 전문점 같은 경우도 한때 프랜차지 브랜드로 많이 오픈했지만 한국에서는 적응하지 못하고 바로 폐점하는 이런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외국 아이템이라고 반드시 우리 한국에서 유망 아이템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좋은 아이템이라 그래도 내가 돈이 안 되면 그 아이템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돈 정말 중요한데요. 자금대별 아이템. 사실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데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 돈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자기 자본금이 얼마이냐에 따라서 창업 아이템의 컬러가 달라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창업 시장에서 문제되는 것은 자기 자본금 1억 원 정도 있다 그러면 1억 원 이하 아니면 5, 6천만 원 정도 아이템부터 좀 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1단계 창업은. 그런데 1억 원 정도 있다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 빌려서 1억 5천 아이템으로 실행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처음부터 이렇게 빛내서 창업하는 게 오히려 창업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돈을 작게 투자하면 몸이 힘든 아이템을 좀 공략하는 게 맞고요. 창업 자금이 반대로 여유롭다고 한다면 오히려 창업의 선수 즉 매니저를 하나 고용해서 선수 매니저만 관리하는 이런 창업법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창업 자금에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창업법도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여기서 창업 자금이 충분하다면 이라는 전제는 자기 자본의 비중이 많은 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초보 창업자일수록 남의 돈으로 또 장사하다가 안 되면 더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창업을 권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타트 비즈니스 김상훈 대표였습니다. 경제 뉴스 뒤집기 시간입니다. 경제 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규제 얘기가 빠지지 않고 언급이 됐어요. 그렇죠. 특히나 보면 수도권에 있는 규제가 정말 손톱 밑에 가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은 대통령이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구조개혁 이런 거 얘기하면서 규제 얘기가 나왔는데요. 수도권 규제 이거는 좀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뭐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수렴해서 어떻게 규제 부분을 좀 해결하기를 원래 하겠다. 뭐 그렇게 완곡하게 했는데 정리해서 말하자면 수도권 규제를 좀 풀겠다 그렇게 됐죠. 네. 그래서 이게 김혁크 얘기처럼 손톱 밑 가시 정도가 아니라 제가 볼 땐 수도권 규제는 덩어리죠. 아주 큰 규제, 큰 덩어리 규제인데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 수도권이 규제이기 때문에 투자를 못한다. 그러니까 기업들, 서울과 수도권의 아웃성과 지방에서 보는 시각이 이게 많이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굉장한 규제고 이것만 열어줘면 투자를 좀 더 하고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못한다 하고 지방은 조금 제가 볼 건데는 정치적 어떤 그런 구호도 조금 들어가서 안 된다. 수도권에 그렇게 열어버리면 지방은 어떻게 하는 말이냐.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대통령 입에서 그것도 신년회견에서 원래는 수도권 규제를 좀 풀어야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동안 10년 이상 논의되었던 이 수도권 규제가 좀 풀릴지 주목이 됩니다. 네. 그런데 수도권 규제라고 하면 굉장히 광범위하게 느껴지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법이나 제도 때문에 어떻게 묶여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건가요? 우선 수도권 정비법 같은 게 있고요. 또 수도권 과밀 억제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의 농지법이라든가 지방시회법 이런 관련 법 한 10개가 수도권에 쉬운 투자를 좀 더 어렵게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가령 수도권 지역을 보면 서울하고요. 서울에 맞붙은 고양시라든가 성남시 여기 시형 인천 남양주 여기는 과밀 억제권역이라 해서 뭔가 새로운 생산시설 대학 주거단지 개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벗어나면 저기 뭐 파주라든가 동두천 양주 그 다음에 김포 강화라든가 화성 평택 안성으로 내려가는 이쪽 외곽은 성장관리지역에서 과밀 아까 말씀드린 과밀 억제 지역에서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좀 유치할 수 있으나 그러나 엄격한 심사하에서 역시 생산시설 교육시설 판매시설이 들어간다. 이렇게 과밀 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수도권 중에서도 경기도의 가평이라든가 양평 경기도 광주 이쪽은 자연 보호권역에서 한강의 상수원을 이루고 있으니까 또 자연 보호권역을 해서 손을 못 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강의 식수원이 관련되니까요. 그래서 환경 식수원 보호 차원에서 또 과밀 너무 억제됐다는 이런 차원에서 막고 있는데 그 내막으로 보면 수도권에만 돈과 투자시설 생산이 너무 몰리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묶어놓으면서 지방으로 좀 돌리자. 이게 이 법들의 원래만두 취지였습니다. 이게 사실 이촌향도나 과밀성장 억제 이런 게 참 1980년대에 많이 얘기가 됐던 것 같은데 이런 법들이 그때 만들어진 건가요? 네. 80년, 90년 오면서 만들어졌고요. 그냥 지방이 연합하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더 실형화돼서 무슨 협의화를 거치게 한다든가 중앙경부를 만들어서 못하게 했죠. 그래서 이제 반대로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계속 풀어달라 하니까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는 게 10년도 더 됐네요. 노무현 정부가 들었을 때 노무현 후보 때부터 이거 수도권 억제는 좀 풀겠다. 그런 정책 공약을 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푸는 대신에 지방에는 노무현 정부 때 혁신도시를 해서 그 대신 행정도시 중심을 세종으로 보내고요. 그다음에 공기업들을 뭐 나주다, 대구, 울산 이런 데 혁신도시라고 보내고 대신에 그 반대로 수도권을 좀 풀어줘서 민간을 투자하겠다. 이런 그림으로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막상 풀려고 하니까 지방의 간극까지는 오케이. 좋습니다. 당연히 와야죠. 그런데 서울에서 푸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제기를 하니까 지금 이렇게 쭉 와서 실제로 별로 푼 것 없이까지 온 거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수도권 규제는 이제 많이 풀 때가 됐다라는 뉘앙스가 느껴지는데요. 풀어도 되나요? 상황을 봐가면서 그렇다고 무조건 개발하라고는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황을 봐서 예컨대 딱한 사정들이 이렇게 신문기사에 보면 지금 이렇게 두드려 보십시오. 수도권 규제로 인해서 투자가 안 된다는 게 무지무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시오. 어디 빙거래 공장에 라면 공장은 조금 더 오정을 못해서 물류비가 더 들었다 그러고요. 화이트 진로는 정산을 못한다고 이런 사례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어디 하나를 사실 소개하고 힘든데.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기업에서는 굉장히 딱한 겁니다. 어떤 데는 창고시설에서 단 1평방미터도 확장을 못한다고도 있고요. 또 일괄라인을 쭉 늘어서가 생산라인이 돼야 되는데 정산이 안 되니까 에서 짜로 꼬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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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게끔 돌아가는 라인이 만들기도 하고 실상이 답답한 게 한둘이 아닌데 그걸 좀 풀어줘서 투자가 이루어지게끔. 사실은 말이죠. 서울과 수도권이 젊은 도시라고 했는데 지방보다 요즘 굉장히 늙어간다 그러거든요. 늙어간다는 게 고령자 인구 비율이 높아진다 이런 뜻인데 그게 수도권에서 젊은 사람들이 올 만한 일자리가 생산시설이 없으니까 점점 젊은 사람들을 위한 생산 이런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런 것도 수도권의 고령화에 영향을 미친다 하고요. 그래서 부족한 수도권 안 된다는 곤란하다. 그러니까 1평방미터도 확장할 수 없다. 이런 거는 정말 불합리한 규제인 것 같은데요. 네. 그거는 하이트 공장의 실제 사례입니다. 37년 동안 1평방미터도 소주 공장을 못 늘려서 원액 이동시킨다고 물류위를 따로 만들고 해서 3배가 더 들었다는 것은 하이트 진로의 실제 상황입니다. 하이트 진로 2천 공장 사례입니다.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좀 뭐랄까요. 지자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서서 중앙정부에도 좀 요청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정말 이런 정도까지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수도권을 푼다 이렇게 되면 각 지방의 도지사들 협의해서 딱 일거에 연합을 합니다. 그리고 도지사들의 부탁을 받은 지역 출신 수도권에 안 된 국회의원들이 쭉 나서서 그런 법 개정을 못하게 막는 겁니다. 그러면 더 차별이 된다. 네. 수도권 정비법 못 교친다. 지금 그렇게 되면 수도권에 몰리는데 인위적으로 좀 막아줘야 지방이 살지 이렇게는 안 된다고 해버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반복된 과정은 늘 그랬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필요하다. 투자를 하여서 좀 해주자 하면 지방 도지사들이 스크럼을 짜고요. 도지사들이 스크럼을 딱 짜면 그 뒤에 앞에 뒤에 그냥 지역 출신 의원들이 쫙 장돌아내들고 버티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또 산업단지로 분양을 받게 되면 그런 것들을 좀 피해갈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조건도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산업단지 같은 자체가 수도권에 우선 들어오기가 힘들고요. 네. 뭐 그런데도 보면은 요건 조금 각도는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규제에 대해서 서류 행정 도장이 원래 법이 많다 보면은 관련법에 해당되는데 다 동의서를 얻고 허락서 성인서를 받아야 되니까 무슨 공장 하나 세우는데 필요한 서류가 3000쪽이라 그러거든요. 서류 행정해야 될 게. 예전에 감사원 감사에 보면 우리 도장이 필요한 게 몇백 개가 필요하다고 했듯이 똑같은 얘기인데 도장이나 서류나 그런 식으로 해서 수도권에 공장 들어서는 거는 굉장히 힘들고 아주 대신에 이제 지방이나 이런 데 가면 원스톱 서비스 해주겠다 막 하지만 기업은 거기에서는 생산이 도저히 생산 판매 물류가 안 된다고 판단하는 데는 어서 오십시오. 지금 그러고 여기서 좀 하고 싶다는 데는 또 안 되고 지금 그런 상황이죠. 그것도 일종의 규제죠. 이렇게 단계를 많이 거쳐야지 되고 한다는 것인가요? 그럼요. 그래서 이걸 막 좀 대성적으로 풀어갈 사실 우리나라가 진짜 좁아졌습니다. 지금 뭐 KTX 사면 한 두 시간이면 전국 국토 끝까지 가고요. 그래서 이걸 한 덩어리로 보는 게 수도권은 안 된다. 지방으로 하다 하기에는 교통과 통신 이런 게 너무 발달해가지고 좀 지방에서도 좀 그거를 좀 대성적으로 봐주면 좋겠는데 어쨌든 대통령은 분명히 풀겠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진짜로 실무적으로 풀어나갈지는 원래 굉장히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언뜻 떠오르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렇게 많이 묶여 있는데 한때 경기도나 이런 수도권 인근 지역에 외국 기업들 투쟁을 또 엄청 받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역차별 받는 거 아닌가요? 네. 그게 이제 사실 수도권 뿐만 아니라 외국인 역차별이 뭐 곳곳에 한두 분이 아니죠. 동반성장 같은 데에서 골목상권에서 외국인은 되는데 한국은 안 된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고려 외국인 그러니까 역차별을 했어도 안 되고 대체는 좋은 성공적인 모델이 저기라고 생각합니다. 파주에 보면은 LG 디스플레이가 아주 큰 공장을 세웠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게 굉장히 논란 끝에 노무현 정부 때 정말 잘했다고 한 사례거든요. 그 접경지역에 거기 세우면서 파주라는 그 일종의 접경지역 말하자면 오지 내지는 군사적 뭐 그런 위험이 되지만 완전히 상전벽해가 됐고 거기에 뭐 많은 시설도 들어서고 했으니까 그런 성공 사례를 좀 봐서 좀 우리가 전향적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만 고용 창출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됐겠어요. 네. 지금 오죽하면 젊은 그 뭐 전문 엔지니어들은 서울 천안 요순 벗어나면 못하겠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연구시설도 서울 쪽에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못 벗어나겠다 해서 고급 인력 유치전 그런 문제도 사실은 관련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의 허원순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조인성입니다. 수트는 원래 불편한 옷일까요? 파크랜드의 생각은 다릅니다. 좋은 수트라면 움직일 때 더 편해야죠. 수트의 신축성을 더한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를 만나보세요. 열심히 뛰어야 할 당신을 위해. 움직임이 좋다. 파크랜드 스트레치 수트. 김은경의 생생경제 월요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생생경제 오늘 좋은 내용 많았는데요. 홈페이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방송된 내용 다시 한번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인터뷰 내용은 조금 기다리시면 전문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SNS 계정도 있습니다. 친구가 되어주시면 보다 다양한 이야기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트위터 주소는 YTN 언더바 이코노미고요. 페이스북 페이지는 YTN 라디오 이코노미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